자본시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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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향연구원의 박용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국내외 VC 동향과 민간투자 활성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발표자께서 일부 언급이 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글로벌 VC 시장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VC 시장을 현황이 어떤지 보고 마지막으로 국내 VC 시장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중기부 정책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VC 시장의 현황이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1, 4분기 자금 모집을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난 한 5분기, 6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던 자금 모집세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미 투자 건수는 2분기 연속 감소세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1, 4분기의 자금 모집이 1,435억 달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특히 이러한 감소세를 대형 펀드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지역이 글로벌 VC 시장에서 어느 지역이 이러한 감소세를 주도하느냐를 봤더니 미국하고 아시아가 이걸 주도하고 있고요. 유럽은 아직까지는 펀드레이징, 자금 모집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럽 VC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유럽의 고유한 투자자들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나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제일 좌 상단에 보시면 글로벌 평균 투자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평균 투자 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만 불에서 작년에 2,500만 불에서 올 1,4분기에 2,100만 불로 줄었는데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 투자권에 있어서 규모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후속 투자가 아니라 후기 단계 레이스테이지들이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규모가 현격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투자자 유형별로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두 번째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벤처 생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글로벌 벤처 생태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기본적인 전통적인 VC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모 자본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PE라든가 그 다음에 CVC들도 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자산운용사들도 들어와 있고 이러한 시장으로 변모를 했는데요. 엔젤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사, CVC, 기업, PE, VC 모두 투자 규모를 줄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 라운드도 지금 투자 규모나 건수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후속 투자 비중인데요. 후속 투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으로 투자하는 그런 건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신규 투자에 굉장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을 밸류를 지켜나가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회수 시장이 경색됐기 때문인데요. 뒤에 다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라스닥 시장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30% 빠진 상황인데 S&P 기준으로 이제 사실 10%만 빠져도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IPO하고 스펙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4분기에 296건이었는데 이것이 올 상반기는 164건으로 45% 감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M&A는 여전히 그냥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회수 시장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의 어떤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VC나 미국 VC나 모두 회수 규모도 그렇고 건수도 모두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유니콘의 탄생이랄까요? 유니콘으로 새로 등재되는 그런 유니콘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랄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 등재되는 유니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조금씩 유니콘까지 초기 첫 투자부터 유니콘까지 성장하는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보면 크게 아직까지는 과거의 어떤 성장 밸류에이션 증가분 측면에서의 성장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시리즈 투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얼마만큼 높아지냐를 봤을 때는 크게 올 1, 4분기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다만 오른쪽 그린을 보시면 특히 이제 후기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투자의 규모가 감소하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 4분기의 모습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이 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잠시 이렇게 어떤 조정기를 갖는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대비 현재 30%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벤처 캡탈 지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급락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인데 빅스텝이라고 써놨습니다. 벌써 자이언트 스텝이 됐고요. 한 번에 어떤 자이언트 스텝이 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양적 긴축,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놀발 사태들 이런 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그림을 보시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왔는데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구조학적인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을 늘리면서 자금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무역 흑자를 내면서 이러한 자금이 마찬가지로 저축으로 유입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진 그런 것이 환경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추세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저축을 했던 것을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중국은 내수 경제로 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그런 자금 공급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공급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안전자산을 선호할 만한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일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변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금리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장기적인 그런 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 시장과는 사실상 다른 대체 투자 시장보다는 직접적인 연관은 사실은 연관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체 투자의 일부분으로서 벤처 캐피탈 시장도 커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연기금들이 이쪽 시장에 자산 배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체 투자 시장 일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벤처 투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위축이랄까요? 조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아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 4, 5년간 굉장히 자금 모집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글로벌 VC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드라이 파우더를 집행하는 과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 기반을 조성해준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VC가 이게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라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C라고 하는 게 역사를 보면 이게 벤처 붐이 일어날 때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요. CVC를 만들면서 많이 들어왔다가 벤처 붐이 꺼지면 다 그 사업부나 무슨 그런 조직을 다 해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왔는데 사실상 2010년대 중반부터 있어 온 이러한 글로벌 벤처 붐이라고 하는 것이 통해서 이 CVC가 완전히 지속력을 가진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거대 투자자 군으로 자리매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붐이 좀 꺼진다고 해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사라지거나 위축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벤처 붐 2010년대부터의 벤처 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그 전에 벤처 붐과 그런 벤처 사이클과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투자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사모벤처 시장은 그냥 사모벤처 투자자들 VC 같은 투자자들이 활동하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IPO시켜서 공모시장으로 넘기는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워낙 연기금들이라든가 이런 대체 투자의 자금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양질의 창업부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4차 사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아지면서 수익이 상당 부분이 이 시장에서 창출이 되고 자금이 많다 보니까 IPO까지 가는 시간도 많이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공적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왔던 그런 투자자들이 수익원을 찾아와서 이쪽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이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크로스오버 투자자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대량의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모시장과 공모시장의 가격 갭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재정거래, 아비트라지 개념이기 때문에 사모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공적 시장하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바로 비교를 해서 떨어지게 되면 사모시장에서의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랑 조금 다른 점은 또는 글로벌 금융융위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붕과 이번에 어떤 장세의 다른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스타트업들, 유니콘들 이러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미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영업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데 밸류에이션만 높았던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벤처 캐피탈 사이클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붐하고 버스트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체기가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마도 시장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른바 미투라고 하는 한계 VC들도 시장에서 없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산업 통합, M&A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VC 시장이 침체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형 후기 투자는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시드나 얼리 스테이지로 기민하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큰 영향이 없어서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쪽 창업 초기 기업들의 펀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은 유니콘들이 벤처 투자 자금이 말라 있을 때 창업되고 성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말라 있을 때가 정책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트위터니 우버니 에어비앤비 같은 데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 시장까지 좋았기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자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바로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자금이 이들 기업을 이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할 그런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내 부위 시장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벤처 투자가 벤처 투자 조합은 대략 7.7조 원 2021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기조합까지 감안을 하면 15.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VC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비 유니콘도 지금 357개고 유니콘은 지금 2022년 5월 현재 18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커진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우리 시장만의 특징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 봤을 때는 사실 지난 한 10여 년 정도가 상당히 이런 모험자 본 시장, VC 시장이 커진 그런 대세적인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GDP 대비 벤처 투자액은 워낙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각각 다 수치가 달라서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5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0.72% 정도의 수준입니다. GDP 대비해서. 아직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준입니다만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키워나갈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유니콘 수가 전체적으로 벤처 창업의 선진국이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그렇게 크게 아직 두드러진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가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금 모집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4분기에 어떠한 자금 모집 현황이 나타나는 걸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펀드레이징도 이게 사실 시즌엘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전년 동기보다는 여전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분기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도 이게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민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신규 조합의 조합원 비중을 보시면 사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에 지난 수년간 우리 벤처 생태계에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40.2에서 2021년도에 29.2%로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제가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신기사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대략 20에서 25% 정도가 우리 벤처캐피탈 시장의 정책금융 비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벤처캐피탈 자금의 구성을 보면 해외 시장의 벤처캐피탈 자금의 구성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이 아까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는 크게 관측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다양한 자금력을 가진 인다우먼트라든가 재단이라든가 국부펀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변화된 그런 출자자 구성이 앞으로 지향이 돼야 되겠다. 이건 수년간 계속 얘기하는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이번 4분기에, 1, 4분기에. 그렇지만 여전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회수 시장인데 회수 시장은 참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에 특히 주가가 오르면서 회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00건 정도 하고 VC 투자 기업 비중은 62% 정도로 좋긴 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M&A 비중이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를 통한 그런 회수라는 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뾰족한 해답이 국내의 정말 완전한 의미의 자유로운 개방형 혁신이 자리를 잡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글로벌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역시 참여를 해주면 해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CVC라고 하는 게 민간 투자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M&A를 해줬으면 좋겠다. 회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라는 기대로 도입을 일반 지주회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의 CVC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VC와 크게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CVC가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CVC 투자 중에 오로지 한 10% 정도만 실제 M&A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 시장 긴장 차원에서의 CVC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한 다섯 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컨더리 시장이라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퇴로가 뚫려야 회수 시장이 있어야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사실은 IPO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어요. M&A도 안 되고 스펙이라고 하는 게 미국 같으면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시장이 뜨거워지는데 기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런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안은 세컨더리밖에 없다. 세컨더리는 구주 세컨더리가 있고 LP 지분 세컨더리가 LP 유동화 펀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주 세컨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고 과거에도 많이 해왔는 방법이긴 한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LP 지분 세컨더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벤처 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단순 자금의 운용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VC 펀드에 출자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번드가 존속기간 내내 들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컨더리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테일랜드 같은 구조화된 그런 LP 지도의 세컨더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LP 지분 세컨더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태펀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LP 지분 유동화 펀드에 출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LP 지분 유동화 펀드들 세컨더리 펀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버블 꺼지고 그러면서 이제 VC 시장이 버스트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P 지분 세컨더리 시장이 확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는 세컨더리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CVC 활성화인데요. 작년 말에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VC 시장에서 CVC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외보다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대기업들은 해외에다가 이런 CVC들을 실크밸리니 뭐니 해서 다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반 지주사의 CVC의 운용 규제를 보면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CVC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죠. 재무적 투자도 하고 전략적 투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CVC의 특징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글로벌 CVC 시장을 보면 재무적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CVC들이 있고 전략적인 그런 관점을 맞추고 있는 CVC도 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갖고 있는 CVC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CVC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반 VC와 크게 다른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100% 완전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조성을 할 때 60% 이상을 내부 자금을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건 사실 자기 자금을 운용하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크로스오버 투자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모태펀드 거의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들이 모태펀드 자금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쭉쭉쭉 성장을 해서 유니콘이 될 때까지 과연 국내 자금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 꼭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보다는 만약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성장연략을 지원하고 이런 급증한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유니콘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막연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해외 모험 자본 생태계에서의 유니콘들이 어떤 투자를 받는가를 보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그 나라나 어찌 보면 글로벌 VC 생태계의 다양한 자본시장 투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유니콘 자금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VC만 하는 것이 아니고 VC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실제로 유니콘 기업 투자에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CVC, 국부펀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펀드 같은 그런 크로스오버 투자자들 이런 투자들이 다 참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 여기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전형적으로 해지펀드도 하고 VC도 투자하는 그런 크로스오버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잘 보시면 피델리티도 있고 티볼 오일 아이스 같은 그런 뮤추얼 펀드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모 VC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유니콘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조금은 시야를 훨씬 넓게 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규 민간자금원의 확보라는 차원인데요. 사실 모태펀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펀드들이 있습니다만 정책자금 의존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발전적으로 민간자금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민간 모펀드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 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기금 투자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운용 규모가 너무 작은데 이걸 벤처캐피탈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채용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자잘한 자금들 또는 지금 벤처캐피탈 시장에 출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금원들을 다 모아서 민간에서 모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는 보면 지금 민간을 중심으로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들이 생기고 운용 경험이 축적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민간 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경험을 축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연기금이라든가 공제회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출자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간 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들은 지금 그런 자원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험자본 벤처 시장을 지금 비상장 3호 이 시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벤처 캐피탈 투자에 상장 기구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VC 뿐만 아니라 PE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나라의 모험자본 시장의 어떤 특성,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당한 추가적인 민간 자금이 개인 자금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통로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모태펀드, 지금 변화하는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의 벤처 생태계는 또 그 전에 벤처 생태계하고는 많이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태펀드가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시장을 조성하고 육성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그 방점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분야 그렇지만 민간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불확실성이 높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야들을 조금 어떤 방향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태펀드가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개별 기업이나 이런 금융기관들 출자를 받아가서 1인 방식으로 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서 예를 들어 기업들 자금을 조금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VC장의 출자를 기본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들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별하게 모태펀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그런 기여를 하기 기여를 하기가 이미 많은 소임을 다했던 분야에서는 조금 역할을 더 이상 하는 것을 조금 지향을 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포용적 금융이라든가 청년, 여성, 지역,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친환경과 같은 이런 ESG 분야에서의 자금 공급과 시장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출자 지분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프라이머리 출자를 원래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세컨더리 펀드, LP 지분 유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로 넣는 그런 약간 모습을 비춰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적인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게 유니콘을 사실 쭉쭉 스케일업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기관도 역시 조금 글로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기본으로 하되 조금 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해서 우리나라 고성장 혁신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해외 GP에게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글로벌 펀드도 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LP를 유치를 해서 또 국내 고성장 혁신기업을 또 해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운용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단순한 정책 VC모펀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느 정도 부응하는 그런 글로벌 모펀드로 건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외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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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